투자에 대해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기본부터 완벽하게 익혀라. 뭐야 뭐야. 새해라서. 저도 안 그래도 한마디 하려고 했거든요. 새해라서 바꿨습니다. 정말로 투자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죠. 주사부일체 담당을 하고 계신 박철순 매니저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주실지 불러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노멀하게. 노멀하게. 포멀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적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진중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 발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주식 자체들이 개별 종목들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실적 시즌이 시작될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간략하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면요. 실적 시즌 최소한 요거 정도는 체크하자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 장 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우리가 보통 기업의 성적표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하면 보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다음에 수출액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업의 미래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을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너조차도 모르는 게 미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 분기마다 나오는 사업 보고서라든지 분기보고서라든지 반기보고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실적이 나왔는지 시장에서 예측했던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지 또는 문제가 생긴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을 다 주기적으로 계속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회사가 방향을 틀고 있거나 사업을 아니면 실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투자 어떤 포인트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종목을 또 교체하거나 포트를 리벨러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실적들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투자를 하게 되면요. 뉴스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단독 기사들을 보면 올라왔다 사라지는 기사도 많고요. 루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적이라든지 사업 보고서들 그 안에 있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루머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그리고 적정 타이밍에 사고 파는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좋지만 실제로 포트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포트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변동성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4회 이상 호재성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 분기마다 나오죠. 실적이 쌓이고 있는 기업들은 보통 서비스업이건 제조업이건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 나올 때마다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최소한 4회 이상 호재가 1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재를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요.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을 사시면 호재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업이 수상하고 있고 실적이 올라가거나 또는 투자의 방향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중장기 홀딩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업이 부진하거나 이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다라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포트 리밸런싱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익이 감소했는데 어떤 사업 자체가 어팡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례성 비용으로 만약에 감소한 거라면 그때 변동성은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는 점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약간 혼동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회사 자체 내에서 자신들의 실적을 어떻게 보면 예상한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 거고요. 컨센서스는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각자 이 회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은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애라고 예상치를 내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위아래를 빼긴 하는데 일단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는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굉장히 크게 어긋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긋난다면 왜 어긋나는지도 반드시 보시는 게 좋고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게 이번 주 1월 3일 날 뉴스가 나왔던 두 기업인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4분기 컨센서스가 43% 하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느낌만 봐도 벌써 부정적인 느낌이 확 오죠. 이날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DLENC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섞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종목은 4% 이상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컨센서스가 뭔지 모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러한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들 컨센서스가 만약에 상향 조정됐다면 왜 그런지 하향 조정이 됐다면 왜 그런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낮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 상향 종목은 당연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 회사의 실적을 만약에 100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50억까지 바라본다라고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다라거나 또는 어떤 특정 기술 개발에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다라거나 여러 가지 실적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실적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회사에는 좋은 거고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뭐였겠죠?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좀 안 좋은 게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막연히 그냥 생각만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팩트를 체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따라서 어떤 주가의 어떤 목표가를 설정하거나 실적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향 종목, 하향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고 잠시 후에 어떻게 체크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는 간단합니다. 기업의 실적 시작 전망치가 있었잖아요. 컨센트에 비해서 10% 이상 더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10%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이제 어닝 쇼크가 되는 겁니다. 좋은 거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어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라고 적어놨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컨센서스 확인 채널은 보통 우리가 컴퍼니 가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 어디든 들어가시면 이 화면을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항상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여기 기업 정보 누르시면 컨센서스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도표로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수치로 나오는 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시면 전년동기 대비 13% 떨어졌어요. 원래는 반도체 업하기 안 좋았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지금 적자를 모여놨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3%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82%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복 단계가 들어오면서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2%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전 앞선 방송에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10만 전자까지도 당연히 봐야겠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지금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가이드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역시 다 컴퍼니 가이드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리포트 같은 것들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리포트에 유형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영업 무역 같은 경우 목표 주가는 8만 6천 원인데 이 표시는 유지라는 표시예요. 짝대기 가로는 유지. 그리고 위로 삼각형이 있으면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상향 조정된 것들을 한번 봐야겠죠. 유지 정도는 그냥 안 봐도 되겠지만 상향 조정된 것 그리고 하향 조정된 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하향 조정됐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안 보면 안 되겠죠. 본 사람들은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안 본 사람은 몰라서 못 도망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리포트를 꼭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역시나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컨센서스 스크리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목표 주가 괴리율이 있는데 증권에서 낸 목표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과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지입니다. 괴리율이 크게 큰다면 일단은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위로 높아진 거라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목표가가 보통 아래에 있거든요. 주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괴리율이 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실제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목표 주가는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데 실제 주가가 왜 빠졌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죠. 종목 분석 들어가셔서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 검색하시고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 바로 밑에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수치로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앞서 컴퍼니 가인에서 봤을 때처럼 2023년도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들에 비해서 마이너스 13% 떨어진다. 수치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도 된다라는 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매출액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삼성전자인데 역시나 계속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컨센서스도 중요한데 여기서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기업 리포트도 볼 수 있는데 다 나오진 않아요. 요새 증권사에 있는 모든 리포트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료로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리포트는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 장 보시면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된 종목들을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CJ대한 통운이 지금 상향 조정됐고요. 하향 들어가시면 또 하향 조정된 종목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된 종목들. 상향 조정된 종목과 하향 조정된 종목은 반드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그걸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리포트는 다 나오지 않는다는 점.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1분기 보고서는 4월 달부터 5월 15일까지. 보통 한 달 15일 정도, 보름 정도 하는데 4분기만 3달에 걸쳐 나옵니다. 지금 이 기간입니다.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큰 일이거든요. 자료를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간에 만약에 실적 전망과 좀 어긋아나는 경우는 왜 그런지 반드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 12월 16일 날, 지난달이었죠. 별별 기업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보시면 컨셉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022년도까지는 안 좋았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여파가 컸거든요. 그런데 실제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부터는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서면서 보시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023년도는 매출액이 한 93% 정도 성장.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완벽하게 터널 안되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역시나 2024년도도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벌써 3분기 때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액, 월 매출액, 분기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라면 주가가 많이 급등한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나온 눌림목이라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매출액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9월 달도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었는데 10월도 지난 9월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내용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10월은 언제죠? 4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을 더 좋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고 주가는 이때 들어가서 어제 전인 거래기까지 아주 급등이 잘 나가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변동성도 별로 없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서 마무리 멘트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이 확인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대비를 하시면 여러분 변동성 없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실적 좋은 종목들로 비중을 확대해 놓으시면 아주 기분 좋은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어떻게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또 2부도 더욱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2부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채널 고정! 2부에서 뵐게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